안녕하세요! 왜 덕이 되게 이쁜거야? 덕이 있지? 언니구만 언니 너 왜 거기서 골목대장 하고 있니? 아유 무겁다 아유 무겁다 이건 친구들이 아니라 동생들이랑 공부하는 것 같네 냄새 잘생겼어 잘했어? 간식도 먹었어요? 응 다 먹었어요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다 먹었어? 근데 이거 발 봐봐 신발이 작은 것 같은데 아이 신발 작네 왜 이렇게 발이 커 아빨가락에 튀어나오려고 하네 피카츄 피카츄다 아 그러게 엄마 오늘 생일인데 오늘 미역국도 못 끓여졌네 맞아 오늘이야 오늘 지금이야 뭐 해줘야 되지? 엄마 지금 운전면허 갱신하러 갔는데 엄마 케이크 사 아 그치 엄마 케이크 사야지 나는 찾아야지 엄마 선물로 줄거 찾아보세요 아빠 저거는 치토스야? 어 치토스야 치토스 맛있어? 응 치토스 맛있지 아빠 어릴 때 엄청 많이 먹었지 저기 큰 봉지에 든 저 치토스는 맛이 없어 너무 짜 미국식이야 아빠 나는 옷이 사고 싶어 옷 사고 싶다고? 엄마 꺼 사야지 엄마 꺼 엄마 엄마 이쁜게 사 어 한소이 언니다 엄마 옷 어떤거 사줄까 이거 사야지 아 이거 이거 사? 엄마 엄마 이거 좋아? 어 여깄다 이건가 보다 엄마 생일인데 엄마는 스몰일까 아 아 아 아 아 왜 향수도 사고 싶어? 아 야 냄새 맡아봐 좋아? 좋아? 자 냄새 맡아봐 어떤게 더 좋아 이게 좋아? 이게 좋아? 아 그게 좋아? 맡아봐 흐흐흐흫 라띠스완? 음 음 이거 수박냄새 같다 아 이거 병이 이쁘다 와 쬐깐이 덕분에 엄마 엄마 선물 샀네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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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사고 싶어 응? 이거 연필이랑 필통인데? 응 이거 사고 싶어 엄마 선물 응? 엄마 선물 응? 엄마 선물 저거 엄마 보여 이거 내 거예요 안돼 너 이미 그거 필통 샀으니까 안돼 엄마 생일선물 샀네 엄마 생일선물 샀네 아 아 아 아 여기 케이크 있다 엄마 케이크도 샀다 다 왔다 다 왔다 일어나 다 왔어 일어나 응 에헤헤 에이 침 엄청 흘렸네 에헤헤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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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깐이가 골랐어 쟤깐이가 골랐어 아, 됐어요? 응 와, 디디베라 땡큐 인자아이 엄마는 베리 핫피 이거 뭐야? 이거 스텔스 골듬 와, 블뷰 쟤깐이가 골랐어 와, 너무 많아 이것도 봐봐 아이, 맘마 아이, 맘마 봐봐 이거 블랙 이거 바바코스야 바바코스야 바바코스 아니야 우와, 블랙 블랙 와, 땡큐 쟤깐이가 골랐어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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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일이잖아 엄마 생일이잖아 엄마 생일이잖아 엄마 생일이잖아 쟤깐이가 골랐다니깐 마네키웨어 쟤깐이가 골랐다니깐 아, 그거 스몰 사이즈야 아, 그거 스몰 사이즈 아, 거의 중에서 저는 스몰 사이즈 아니, 스몰 사이즈 아, 스몰 사이즈 넌 처음에 스몰 사이즈 스몰 사이즈 아, 스몰 사이즈 아, 그래? 미거야? 응 엄마, 누구야? 미얌 와아 하하하하 째깐이가 냄새 맡아서 골랐대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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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쟤깐이 잘했다 미션 성공이다, 쟤깐이 엄마가 좋아하네요 아, 이거 로봇이야 왠지 아, 이거 로봇이야 얍 얍 로봇 오장짜라 아 로봇이야 얍 얍 로봇 오장짜라 오장짜라 땅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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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아주 이쁘게 잘랐네요 아주 쿨하게 받는구나 아이고 예예랑 예시도 이쁘게 하고 왔네 아주 쟤까니가 잘 골랐다 진짜요? 고마워 고마워